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어 자 오늘은 74번째 6월 13일 기자회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드릭 가난 수석장관이면서 문드릭 그슬라마단 국방부 장관인 다뚝수리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이 오늘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라스 이포마 또한 PKPP 네 PKPP 즉 회복 이동 통제 명령의 그 준수에 대해서 실행 운영을 했다 스블라스 인디비두 딛다한 단 디레만 네 11명이 체포되었고 구금됐죠 음밭 인디비두 디콘파운 네 4명은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범부간 마스짓 네 마스짓 그러면 모스크를 얘기하는 거죠 모스크를 다시 재개방한다 스무와 마스짓 빠두 SOP 양디트 탑간 네 모든 마스짓 즉 모스크는 네 규정된 SOP를 준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오프라스 밴땡 네 밴땡이라는 것은 방어 봉쇄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의 작전 또는 실행 네 723명의 그 불법 이민자 스라뚜스 띄가 불로 라판 떼콘 작은 배를 끄는 그 선장을 얘기하는 거죠 두오블라스 인디비두 딛다한 네 12명은 체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배를 타고 들어온 그 불법 이민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266권의 그 조사 보고서가 디부가 공개되었다 그런 얘기죠 스라뚜스 두주 불로 승빌란 마스 디스야삿 179권은 마시 여전히 디스야삿 조사 중이다 그런 얘기죠 30권은 디 닷과 기소가 되었고요 단 그리고 스라뚜스 디버리 네 주어졌죠 뭐가요? 노티스 아마란 네 경고 통지가 주어졌습니다 332권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리고 또 해명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범죄자를 향해서는 타협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어의 컴포로마이즈죠 닷과한 띠닥 알루알루깐 그다당한 와르가 싱가포라 네 닷과한 그러면은 기소 또는 주장이란 뜻도 있습니다 띠닥 알루알루깐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다당한 와르가 싱가포라 싱가포르 국민들의 그 도착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 라는 그 주장이 본래 끄루깐 후봉한 두와 누가라 네 두 나라 즉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그 관계를 끄루깐 그러면은 투메이커 멀키 그래서 흐릿하게 하다 애매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음밭 라투스 투주플루 라판 뿔랑크 따나아일 스말람 스말람 어제 478명이 따나아일 그러면 국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로 귀국했다 그런 얘기죠 음밭 라투스 투주플루 리마 잘라니 구아란틴 와집 딜루마 띠가 디한 따르크 호스피탈 네 475명은 집에서 격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구요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죠 즉 양성반응자였다는 거죠 스리부 투주라투스 투주플루 사뚜 따빡 비난 빠또 SOP 1771곳 비난 건설 현장에서 SOP 준수에 대해서 체크를 했는데 띠가 플루 승빌란 띠닥 빠뚜 네 39건은 지키질 않았구요 투주블라스 디아라 뚜뚜 네 17곳은 뚜뚜 닫으라는 얘기죠 그것을 명령을 지시받았으니까 폐쇄명령 른다 스누그리 그 사라와 른다 스누그리 즉 주행단 주이동 어디로요 사라왁 그 사라왁으로 가는 그 주이동은 띠닥 벌루 사링한 끝이 하단 네 여기서 사링한 이라는 것은 뭐 스크리닝 필터링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그 필터링 스크리닝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남은 그러나 폴루 이곳 SOP SOP를 따라야 한다 그런 얘기죠 노르마 바하루 폴루 디아말깐 끄디까 보라하다 디 깜뿡 노르마 바하루 새로운 규범을 폴루 디아말깐 실천이 되어야 한다 끄디까 보라하다 디 깜뿡 즉 고향에 있을 때의 그 새로운 규범은 실천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린둥이 까낙까낙 단 와르가 음아스 린둥이 보호하다 까낙까낙 아이들과 단 와르가 음아스 노인분들 액티비티 꾼중 모은중 네 액티비티 활동이죠 꾼중 모은중 그러면은 한 단어입니다 꾼중 모은중이 그래서 동사로 To visit each other 네 서로를 방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서로 방문하는 그 활동은 SOP 와집 딥바뚜히 등한 빌랑한 인디비두 양띠닥 덜 랄루 라마이 SOP는 와집 딥바뚜히 준수되어야 한다 등한 빌랑한 인디비두 그 사람의 숫자로 개인의 숫자로 어떤 개인이에요 양띠닥 덜 랄루 라마이 네 너무 많지 않은 그런 그 인원의 그 숫자 그 숫자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지난번 하리라야 때 최대 한 집에 있을 수 있는 인원이 20명이라고 제안을 든 적이 있었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버튼과 댓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카세